그냥 맞고 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다 서로 받는거에 지금 효과로 반사한거잖아 만 취급되겠지? 어 된다 된다 18000 남았습니다 이거 이만 처리 해줄까요? 아니요 아니요 이번에는 지금 검정때문에 지금 상대방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평생이 지난 오 이미 왔네 일단 마음 파괴하는건 확정일거 같고 사악 없애드립니다 특소 막는게 문제인데 특소는 하나로 제한되었습니다 일단 버리는건 필러가 맞아 버리는건 필러가 맞고 백설이 있어가지고 백설이 문제요? 홈페에서 버리면은 또 저거죠? 성배로 뭐하나 가져가지 않았나? 와 레이너한테 패고네 검주고 지도에검 한성배 네 오호시네 쥐도에검 우리 베텔을 할까? 베텔해줘서 고마워 새로 빨리 미션 이거 저걸로 취급할라나? 이거 이만 처리해줄까요? 로그상은 이만으로 돼있긴한데 이승 오 이만 처리해준다 하하하하하